3, 4년 전 이맘때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나는 바람에 140억 원의 돈을 들여 풀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묘목을 하나하나 새로 심는 복구작업이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자 힘들게 복구작업을 끝냈다고 해서 산불 발생 이전으로 되도록 한 건 아니라고 해요 김병희 안동시 산림과장 복구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한 숲으로 되기까지는 최소 30년 아니면 40, 50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목재 수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해서요 그 무심코 한 실수가 수십 년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산불 현장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